매서운 폭염의 기세가 축산 농가까지 덮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. 농가마다 물을 뿌리고 선풍기를 돌려보지만 가축 폐사를 막기엔 역부족입니다. 보도에 신민지 기자입니다. 나주의 한 오리농가입니다. 폐사한 오리들이 축사 앞에 쌓여 있습니다. 쉴 새 없이 돌리던 선풍기도 고장이 나버려 축사한 곳곳에 탈진한 오리들이 눈에 띕니다. 축사를 가득 채웠던 울음소리도 한풀 꺾였습니다. 인근의 또 다른 오리농장입니다. 축사 기온을 낮추려 입구와 지붕에 쉴 새 없이 물을 뿌리고 있습니다. 비타민제를 사료에 섞어 먹이며 오리들의 탈진을 막고 있습니다. 소들도 폭염을 견디기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. 소들은 천정에 돌아가는 펜 밑으로 모여들어 더위를 식힙니다. 농가는 치솟는 축사한 기온을 잡기 위해 급히 스프링쿨러를 설치했습니다. 폭염으로 너무 지속적으로 하니까 분만한 소들이 지금 8월 초부터 많이 터져요. 한 30도 터져서 스트레스가 안 받기 위해서 스프링쿨 물장치를 했어요. 한 2, 3도 정도는 떨어져요. 지금까지 폭염으로 전남에서만 닭과 오리 34만 마리와 돼지 1,100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. 폭염의 기세가 계속되면서 축산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. KBC 신민지입니다.